출제 요원이예요. 준비! 시작! 주머니! 귤! 좀 더! 좀 더! 택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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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형, 방 웃겼어요? 누가 방 웃겼어요? 아... 타임, 타임, 타임! 아, 형님! 아, 바로 여기다 대고 이렇게 꼈어요. 진짜구나, 이거! 아까부터요. 동작 크기가 뭐예요? 동작 크기야, 어머니!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잘못하시고요. 다음, 패스!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 정답! 김보라! 원숭이! 아! 맞아요? 원숭이, 어떻게 하면 어떡해, 어머니? 이건 더블과 얘기! 아, 원숭이 이거죠? 원숭이! 원숭이 이거죠? 원숭이 이거죠? 원숭이 이거죠? 원숭이 이거죠? 어머니, 아까 원숭이를 들려주세요. 어렵게 맞혀야지, 어렵게 해줘야지. 어머니,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하나 맞혔어요? 이런 원숭이 이런 문제 맞혀요. 수근! 커피! 뭐야? 다시, 다시! 뭐야? 정답! 김구라! 막걸리! 장인! 소주! 네! 아니, 소주! 소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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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스테블렉! 어머니, 뭐하는 짓이야? 아! 아! 정답! 박정원 피규어 스케이팅 승훈 김연아 내가 준비하지 않아? 아니 김연아, 김연아 해보세요 아니 저거 왜 김연아를 뭐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빨리 매주 하나 드세요 자 가자 자 이현! 축구! 아 이거 목소리 반축이야 말을 너무 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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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좀 만지네요 아니 이 목소리로 원래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하세요 다 똑같아 이현! 이현! 개구리! 에이 한 번! 진짜? 에이 뭐야? 진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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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받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얘도 이상해 둘 다 이상해 어떻게 받죠 저걸?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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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가 갑자기 조금만 구성이 하나 정미를 얹고 나오고 문제는 지금 다섯 문제 남았어요 오케이 가 당근 좀 구웠어요 당근 좀 구웠어요 왜 그러지? 아 형 진짜 솔직히 솔직히 냄새 나요 형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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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요 매주 그것도 못 먹었어요 왜 오늘 아까 매주만 이거 한 두 목 집어먹었잖아요 형님 우세요 형님 우세요 예예 아 우세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아 이건 그렇다고 왜냐하면 내가 끼면 이 아줌마 지켜보다는 거잖아 우리는 옆으로 만들고 바로 가는 거야 자 우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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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중 정답! 이한! 김구랑! 정답! 이한! 김구랑! 정답! 이한! 김구랑! 그래! 김구랑이 알았는데. 김구랑! 정답! 자, 역시 매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김구랑 매주. 김구랑 매주. 저희가 지금 정확히 콩 부가 많이. 180kg. 180kg. 160kg. 정확히 다 만들었어요. 이게 매주가 지금 한 150여 개가 넘어요. 원래 대부분 어느 정도 하다가 마무리하거든요. 저는 진짜 리얼로 했고. 끝까지 이렇게 다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오늘 어쨌든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 사실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죠. 어머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퀴즈 문제도 내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또 시간이 또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갑자기 왜. 네. 우리가 김구랑 후라매주 CF를 보면서 오늘 매주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랑 축하해요. 후암덩에서 만든 김구랑 매주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자, 일어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소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주 홀가분한 그런 걸 느끼는 게 저희가 사실 방송을 진짜 점성 끝까지 다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흐뭇하고 뿌듯하고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사연 좀 기다려집니다. 사연 좀 기다려집니다. 사연이 좀 얻어야 될 텐데. 사연이 좀 얻어야 될 텐데. 그니까. 보람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아이들도 만나보고 저희는 많이 만나봤지만 마지막에 그 매주.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이제 믿겠습니다. 된장찌개 안 남기고 다 먹겠습니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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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크게 들려 크게 들려와 네 심장의 소리야 퀴즈 퀴즈! 퀴즈! 반주며 크게 울려 나 움직여 정답은 모두 뒤에 내 눈빛이 살짝 해볼 수 있 한 번 더 한 번 더 내 눈빛이 미칠듯이 이제 우리와 함께 닥쳐봐 내 몸에 이게 뭐 없어서 내 얼굴 계속 있잖아 이것 봐 이 무대를 봐봐 나를 봐 우리가 대세 내 몸에 보유 있잖아 내 얼굴 변만하잖아 이것 봐 이 무대를 즐겨 나를 봐 우리가 대세 어떤 무엇도 날 멈출 순 없어 보여주겠어 저 새로운 나를 그 무엇도 오 오 오 눈